김지원은 휴식을 취하고 산에 올랐다. 김지원이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는 조만간 실현될 예정이다. 31세의 여배우는 토요일, 2024년 8월 31일, 자카르타에서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해보고 싶었지만,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활동 등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털어놨다. 김지원이 해보고 싶은 활동 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의 친구들처럼 캠핑을 하는 것이다. 사실 캠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캠핑 영상을 자주 본다. 고 김지원은 말했다. 행사에 참석한 사람, 김지원은 이번 휴가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냐는 질문에, 오빠,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다. 고 답했다. 그에 따르면 형과 함께 휴가를 가는 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많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고 합니다.